아아! 아아! 기다려! 아아! 승리예요?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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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업어 달라고 나와서 고쳐요. 안 업어지면 못 배겨요. 아아! 안 내려, 안 내려요. 내기 좀 한 번 해보니까 뒤에 좀 봐, 여기. 어? 왜 이렇게 업어 달라고? 아우, 모르겠어요, 저도. 아우, 애기 짓을 그렇게 해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숙여서 그런가.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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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의 애도 됐어. 이뻐, 이뻐. 사랑하는 소리인 게 아니고, 네가 한 번 뽀뽀를 하면 그냥 아주 침을 빼니까 싫어서 그러지. 사랑해, 사랑해. 승리! 승리! 아니 제가 자꾸 저기... 고마워하려고. 우아!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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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냐, 얘들은. 그럼 뭐 같으세요? 가족. 한 가족으로 인정해, 가족. 엄마가 펼쳐주시고, 외로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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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그 마음을, 미돌이가 그걸 다 채워줬어.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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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황 Holly 도움이 되다니. 절대, 걔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, 사는 거야. 아이, 빨리 어디 어디. 아이, 그만 하죠. 아이, 빨리, 빨리, 안 해! 야, 나가, 빨리! 아유, 아유, 호민 형으로 나와. 이리key, 이리와. 헤리, 헤리 달비 있어서 좋아?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? 저기, 없어? 엄마가 있을때는 안 짖어도 돼 엄마가 있을때는 안 짖어도 돼 지금 저녁시간쯤 되니까 이 때가 도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잖아요. 여자들끼리만 사니까 산모녀를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우리 6시 9일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